RPG 유저들은 사냥을 통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때론 돈이 없어 약초를 뜯어 물약을 만들기도 하죠. 고가의 아이템이 나오는 사냥가는 언제나 그랬듯 힘센 우두머리 길드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슬렁거렸다가는 혼줄이 나곤 하죠. 일반 유저에게 득템은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놀랍게도 서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MMORPG가 있습니다. 레벨에 상관없이 누구나 우두머리도 될 수 있죠. 동물의 세계와 MMORPG 세계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배하는 첫 번째 RPG. 아란 전.